왕망아! 왕망아! 왕망이씨.. 왕망이 피망 왕망아 왕망 알 수 있어! 왕망아! 왕망아! 야 왕망아 똥 싸는 거 아니야 여기서 똥 싸는 거 아니야 남은 시간 5초야 빨리 나가야 돼 3초 어 얘 밀어.. 어! 안돼! 아아! 벽에 끼었어! 아 야 이걸 못나오게 밀어버리네 와아 어 뭐야 끝났어? 나 튕겼다 죽었잖아 아 아니 완전 되는데 원래 아 그런거야? 아 재밌었다 재밌었다 진짜 아 우린 할 만큼 했어 이번에 우린 할 만큼 했어 아 나는 진짜 아 진짜 고통 개받았습니다 이번판 진짜 아 진짜 근데 정말 재밌었네 첫판 괜찮았어 첫판 진짜 재밌었다 게임 아 아 괜찮았다 아 D 잘 잡았는데 이번에 들어왔어? 나 들어왔어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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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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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됐다 너 여기 있잖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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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봐봐 나 뭐야 이거 어 야 너 팔 어디갔어? 아 근데 실제로 내가 이렇게 생겼어 진짜 어 내가 내가 팔뚝이 개알거든 근데 내가 갑바나 어깨는 넓어요 제가 어 이렇게 생겼으면 너 문제 있는 거야 아 그래서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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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되게 스트레스야 내가 항상 내가 살찌는 거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잖아 내가 올 갑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는 금방 이러면 배나 막 등짝이나 갑바가 튀어나와 보인다고 살찌면은 어 거시기는 때리지 마시구요 예 제 제 체형이 좀 이렇게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진짜로요 어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어 진짜 항상 말씀드리지만 근육량 2배입니다 2배 형 뭐해 무슨 채팅처 어 누가 뭐 물어봐서 어 방송하지 말란 말이야 나한테 집중하라고 알았어? 어? 너한테만 집중하고 있어 어떻게 그럼 중간에서 한 마리 잡고 가는 거야 이번 판은? 어 이번엔 중간에서 한 번 시계 한 번 싸우고 가자 오케이 밑에 아이템 잘 먹어야 돼 아 오토마우스 켜야 되나? 오토마우스 켜 오토마우스 한 번 켜고 템 못 먹으면 그냥 바로 빼자 근데 현실적으로 야 에어드랍 3개 떠 있네 잠깐만 거기 있지 말고 중앙으로 와 아 똑같애 어차피 시작하는 건 아 그래? 어 어디서 시작하든 무조건 제일 외곽에 그 기둥으로 가 자동으로 오케이 보급품 먹고 거기서 우리 죽을 때까지 싸우자 우리 둘만 우리 둘 중에 누가 하나도 남을 아니 형 아 이번 판 뭐야 그 그냥 스파르타야 이번 판? 어 스파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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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으로 한 번 가? 죽을 때까지? 어 우리 둘만 살아났던지 아니면 다 죽던지 이번 영상 길이 1분 내외로 끝날 걸 예상합니다 2분 내외로 하하 시프트키 누르고 있어야지 저 중앙에 가서 바로 아이템을 먹고 먹으면 자동 장착되잖아 그치 어 자동 장착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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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긴장합시다 갑니다 와 사람 떨어지는 거 보이는 거 봐 가운데 템 있어요 갑니다 가자 아놔네날날날네날내날날날날 shots 뛰어뛰어 뛰어 뛰어뛰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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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Ố 인 코스 인 코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ll 하나도 안먹어지냐? 템 오케이 오케이 먹는다 먹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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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저거다 이게 연타 치면 안먹어지네 그니까 저거에 내가 무기 간나고 옷만 나왔어 어? 무기 나왔다 아니 내가 방패가 나왔는데? 방패도 있어? 아니 근데 이게 잠깐만 이게 방패인데? 형 형 공격해 내가 마구 있게 내가 오케이 내가 전방에 있을게 내가 막고 다닐게 그렇지 그렇지 죽여 죽여 난 주먹이었어 내가 내가 태로 차단할게 그렇지 그렇지 어 야무졌다 야무졌어 아 얘 뭐 고기 많았네 아 잠깐만 이거 내꺼잖아? 얘는 없었네 나도 가자 죽였는데 나 레벨업 했다 오케이 오케이 결국 우리만 남았어 오케이 오케이 웃기네 결국 우리만 남았네 다들 먹고 다 바로 도망가는거 봐 개 어이없는게 템 다 나왔는데 방어구만 남았어 왼쪽에 뭐가 있기를 봤는데 방패야 방패 다 방어구만 나왔어 지금 오케이 내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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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야 형 근데 이거 잡아봤자 별로네 나 한 마리 잡으니까 레벨 7 되는데? 나 한 마리 잡으니까 레벨 7 되는데? 그거랑 고기 18개 나왔어 아 오케이 수프 비슷한거 알지? 그거랑 고기 18개 나왔어 18 마모나 어디있어? 나 옆에 있어 나 옆에서 주먹으로 나무 캐고 있어 지금 와 개멋있다 자동적으로 가드를 올리네 이건 포즈 때문에 마모나 또 따라와 마모나 창 있어 창 너 창 없지 아직 못만드지 잠깐만 형 벌 건드렸어 혹시? 아니 안 건드렸어 벌써 벌소리가 나는데? 형 창먹을다 창먹고 형 잠깐만 아우 좋고 동생 좋고 이거 먹어봐 뭔데? 고기 아 오케이 빨리 가르쳐 쉬프트 어 어 오케이 됐자 됐자 가자 내려가자 내려가자 물가가서 눈에 보이는거 사람사냥하러 가자 아 사람? 어 오케오케 내가 다시한번 원주민소리도 낼게 있다가 이번엔 무조건 사람사냥 기암내는거니까 같이 좀 내세요 어 아 이런거 로스트님 옆에 있으면 로스트님 같이 해주는데 아 로스트님 착해가지고 같이 해주는데 옆에서 미스터지는 웃김만 하고 어디있지? 물가로 계속 내려가 물가로 내려가 물가로 아 나 진짜 인간적으로 차라리 물가 가고싶어 나 딜로포만 났나봐 여기서 잠깐만 뒤에 딜로퍼있어 나 여기서 안좋은 추억있어 나 딜로퍼는 그냥 무시하고 가 어차피 여기다 집 지을것도 아닌데 뭐 어 잠자리 잠자리 형 그냥 내려와 그냥 내려와 잠자리 빨라서 빨라서 죽이고 가야돼 어 어 여기 딜로퍼가 왜이렇게 많아 이거 나 눈 멀었다 나 눈 멀었다 마모라 내가 가 내가 가 야 야 그거 하지마 야 니가 나 찔렀어 니가 나 두방 찔렀어 야 아니 그거 하지말라 가만있어버려 내가 잡아줄게 갔어 도망갔어 도망갔어 고기 먹어 고기 먹어 와 개야바 두 방찌서 나 죽을뻔어 방금 후 나도 한방 찔린거 같아 아니 근데 이게 랙이 있나 나 안찔렀는데 음 야 이거 스핑러 아니야 이거 눈 앞에있는거 잠깐만 오오오오오오 뺑뺑뺑뺑 야 ュ 어 뺝뺄 어 잠깐만 어 어떡하지? 일단 활 만들고 활 만들고 Bah로 화...거지 같은거 활은 더 레벨업을 해야 됩니다 잠깐만 이거 뭐야 ¿mamm modular? 뭐야 뭐야 spirit 만모스 뭐야 이거 우와 ant 때리면 돼 이거 Vou를 한번 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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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잠깐만 어..어떡하지? 일단 활 만들고 활 만들고 바로 아..거지같은거 활은 더 레벨업을 해야되네 잠깐만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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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모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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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모스 뭐야 이거 난 때리면 돼 이거 그거야 이벤트 이벤트 아 잠깐만 거대 만모스야? 만모스 한번 테이밍? 아냐아냐 만모스 테이밍 안돼 활 이제 만들 수 있다 어 뭐야 야야야야 왔어 왔어 도망가 도망가 어 나 달리기가 안돼 야 만모스야 나 죽었다 나 죽었다 만모스 때렸다 나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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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죽였지? 아니 못 죽겠어 못 죽겠어 뒤에 있어 뒤에 조심해 다 죽어있어 다 죽어있어 다 죽어있어 조심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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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패 있어 나 괜찮아 어 내 방패 어디갔냐 이거 뭐야 야 잠자리가 이걸 왜 타고 야 잠깐만 이거 내꺼야 아니 이런 야 잠자리 창 들고 가는데 잠자리 저거 잠자리가 내 창 뺏어갔어 형 잠자리가 창으로 때려 형 형 빼 빼 빼 빼 빼 잠자리 개만어 아 미치겠네 아이씨 아이씨 야 빼 빼 빼 마모라 빼 마모라 뒤로 빼 마모라 뒤로 빼 어어어 뒤로 달려 뒤로 달려 니가 있을까 내가 못들일까 니가 있을까 내가 못들일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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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당황하면은 형 저 앞에 딜로퍼있어 물가로 갈게 물가 물가에 스피노있어 아 오진다 오져 진짜 게임 와 미치겠네 이거 나 아까 보니까 그 방패 어디갔냐 아 방패는 주먹일때만 나오는구나 와 개 깜짝 놀랐네 잠깐만 여기 잠깐만 나 좀 숨어있을게 어 천천히 해 천천히 나 아 이거 국객이 돌켜야되네 일단 우리 살아서 보자 아이고 잠자리 또 왔네 이거 스피노 원모스랑 엄청 싸우는데 차라리 스피노를 테이밍 할 수 있는 길을 가는것도 나쁘지않아 와 저기 저기 티라노 두마리 진짜? 어 강 건너서 강 건너서? 어 저거 한번 노려볼까? 어디쯤에 있어요? 나 여기 여기 거기서 오른쪽 강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와 오케오케오케 꽤갔구나 아아 저기있네 저기있네 목마르다 여기까지 안오겠지 재정미 재정미 아까 구운 고기 먹은게 그래도 도움이 되는구나 도움이 되는구나 구운 고기 먹은게 좀 도움이 돼 스톤 잠깐만 나 일단 난 올채야 아 뒤에서 누가 날 그거 망치로 후두개 패기라 깜짝 놀랐네 나 니가 때리는줄 알았어 아 나 누가 와가지고 막 진짜 때리더라고 아 이게 일반 화살을 만든 다음에 만들어야 되는거구나 어 일반 화살을 만들어야 돼 일단 아 저 건너편에 티라노 있는데 티라노를 일단 보시고 싶은데 와 이거 에임 흔들리는거 봐 죽창도 없고 맞나? 하아 안맞네 이번판은 그래도 조금 재정리할만 난다 저걸 도움만 내가 티라노를 꼬셔와볼게 이쪽으로 잠깐만 있어 봐요 가능하겠어? 목숨을 걸어야지 뭐 어 너 너 너 뒤에 있어 layer 티라노를 꼬셔서 그거를 테이밍하고 그 다음에 스피노를 잡자 아 예 11명 움직여 어디안나 와 여기 뭐 피라냐 이거 화살로 견제해서 죽었다 죽었다 체력당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돼 애네들은 쎄거든요 야 거기 피라냐에서 조심해 들어오지마 들어오지마 죽이고 있어 지금 다 죽였어 화살로 유인해서 티라노 못오게하나 지금 그러고 있잖아 어 잠깐만 위치 뜬다 이제 위치 떠 위치 뜨는거 떴다 위치 뜨는거 야 뒤로가자 왼쪽에 저거 죽이러가자 아 그러네 근처에 있네 한명 있어 한명 아 저 맨 왼쪽에 오케 혼자있는 놈 오케오케오케오케 저 혼자있는데 타고있진않겠지 타고있으면 누가 죽어야지 그래 인생한방 그래 인생한방 상당히 먼데 저거 조긴데 엄청 먼데 저거 아냐아냐 괜찮아 보일때까지 엄청머네 엄청 먼데 저거 어떻게 할까 아니 버려 지금 저거 한마디 잡자고 지금 테이밍하는거 버리자는얘게 말도안된소리 테이밍은 못하는데 우리 어차피 지금 아니 그래도 어 야 스피노 스피노 야 마이바문아 왜왜왜왜 아랫에 스피노 우리 스피노 둘이서 덤비면 잡나 이거 그거 타이밍하면 돼 테이밍 있어봐 아 그니까 그 기절시키란 얘기구나 어 그거 기절하살맞아 기절하살 기절하살 하살 몇발 있어 기절하살 지금 열여섯발 있네 나 지금 48발밖에 없는데 그정도 많은거 아니야 몰라 이정도도 좀 좀 위태위태 가보자 가보자 어 근데 쟤 지금 보니까 지금 좀 싸워가지고 밥먹느라고 바쁘니까 어 쏜다 쏘쏘쏘쏘 잠깐만 안보여 안보여 어 쟤 도망간다 우리한테 오는걸걸 아니다 밥먹는다 밥먹는다 그치그치 지금이야 싸 싸 싸 계속 싸 지금이야 지금이야 오 생각보다 쟤가 많이 버텨주네 스테고가 잘 버티네 스테고사우루스가 많이 버텨주네 아 스테고사우루스가 스테고 다 죽어가나보다 스테고사우루스가 어 스테고사우루스가 그래도 많이 버텨주는데 와 얘네들 꼬리물게 하고 있네 그치그치 여기서 데이터할 때 아작내버려 주토피아의 뭐야 육식이랑 어 영영영영 빼빼빼빼 빼빼빼 빼빼빼 와 돌에서 얼굴이 튀어나왔어 난 거기서 공격하려고 저렇게 온건지 몰랐어 어 뭐야 화살 벌써 다 썼네 그럼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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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기억 있어 화살 만들어줘 그러면 계속 만들어 계속 만들어 어 내가 그만 만들게 스테고 죽었어 오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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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기절했어 오케오케오케오케 스테고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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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그거 잘 때려야된다 어 오케이 됐다 오케이 안에다 고기 넣어줄게 있는 고기 다 넣을게 프리미엄만 넣는거야 지금? 나 프리미엄 먼저 넣었지 그 다음에 그냥 나 있는 고기 넣을게 응 오케이 오케이 한 40발이면 되는구나 그러면 그럼 조금 더 우리 저 양쪽으로 스포츠칸 대체 뽑아야지 안 그래? 그렇지 지금 31분이면 15분이면 충분히 한 마리 더 꼬실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치 피라노 같은거 어 여기서 여기서 테이밍해봤자 총이 죽는다고? 야 근처에 한 번 봐봐 근처에 잠깐만 아 저기 물가 다 넘어있네 스피노가 그 간단한데 스피노를 타고 스피노 안되겠어 스피노 충분히 가능하지 몇 대 때려주면 한 명은 때리면서 한 명은 화살 쏘는거지 때리면 안돼 때리면 때리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아 그니까 어느 정도 견제해주면서 아니다 그냥 그럴거면 그냥 한방에 그냥 몸빵 찍고 몸빵을 하든지 일부러 응 뭐야 이거 할려면 나루코베리 있었어야됐어? 괜찮아 나루코베리 필요없어 먹으면 먹으면 여기 캠에 몇 개씩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데 뭐 어 여기 시체에서 누가 있었나봐 여기 적어있다 뭐? 개좋다 여기 고기도 있고 막 그래 어 그거 빨리 먹어 먹어 있으면 다 먹어야지 얘는 화살을 안들고 뭐 들었는지 알아? 뭐? 얘는 저기 그 새총 들었어 불쌍한 자식 아 왜 티라노 한 마리 보시고 싶은데 티라노는 왼쪽에 있어 왼쪽에 그래픽가들 970 씁니다 GTX 어 많이 나오네 나루코베리 나루코베리 좀 먹이면 되겠다 인간 트리켈라토스급으로 나오는데 이정도면? 아 이거 먹다가 무게 찰정도로 나오네 어 엑시드레인 아 이게 그거야 아이템 방어구 부러지는 그 비기 이런 젠장 어떻게 지금 짐 못 짓나 지금 빨리 하나 지워버릴까 아니 뭐 지금 안 지워도 돼 어차피 방어구는 없는데 뭐 나 있는데? 아 죽어 몇 개밖에 없는데 뭐 그냥 없다고 쳐버려 어 없다고 쳐 알았어 야 몇 번 먹어요 한 번 먹었는데 이만큼 찬거야? 그래 지금 공룡이 더 중요하지 어 또 벌소리가 나 무서워 잠자리구나 역시 프리미엄을 먹어야 돼 프리미엄은 어디서 나와 야 피단대 이거 하면 피 안다는 줄 알았는데 피 다는구나 아 진짜? 어 그러면 빨리 지워야겠네 잠깐만 아 피 조금씩 다는구나 아 형 그냥 일반으로 짓자 어 지 그 뭐라 그래야 되냐 야 뭐야 누가 나 때렸다 뭐? 뭐지? 어 뭐야 이거 이거 새 뭐야 새 새인데 새? 어 어 잠깐만 그거 시조새야? 아니아니아니 이거 잡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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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러다가 같이 팀킬 할까봐 어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오케이 오케이 그거 잡으니까 레벨업 많이 하네 자 무기 부러진다 파운데이션 하나 깔아봐 이어 붙일라니까 초가집으로 해줘 초가집으로 어 초가집으로 할게 많이도 필요없고 아 여깄다 됐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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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모나 오케이 나머지는 내가 피가 많이 빠지네 생각보다 다했어 다했어 집 집고 나니까 비그쳤어 아! 아 미치! 야! 집 집고 나니까 비그쳤어 아니 이런 아 유튜브에서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개갔네 어 개갔네 개 리얼갔네 빡친다 아 여기서 아 안되겠다 잠자리는 가만히 있으면 지가 와서 죽어둘거 같애 이러고만 있으면 될거 같애 또 누가 또 가셨네 아 역시 오토마스 오토마스 최고야 역시 아 이래서 마오 이래서 연장을 좋은걸 써야돼 지금 메탈 하나 있는데 아무 의미없나? 어 지금 나도 지금 4개 있긴 한데 뭐가 필요하냐면 돌이 100개 필요해 돌 100개? 어 나 돌 52개 있어 이거 받아 잠깐만 기다려봐 바닥에다 놨어 지금 그 횃불 옆에다 놨어 오케이 내가 돌 캐올게 오케이 오케이 됐다 아 수리가 안되네 돌이 없어 아 돌 아 잠깐만 나 나 돌 있는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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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돌 죽었어 어 근데 프리미엄 닭고기는 어디서 얻어? 이거? 그 거기 그냥 큰 공룡들 있잖아 어 큰 공룡들 잡아서 하면 돼 아 그냥 잡다보면 나오는거구나 어 메탈 나왔다 메탈 나왔어 오케이 메탈 들고와 메탈 들고와 당연하지 당연하지 돌이랑 나무 얘 지금 열심히 먹고있나? 오 반 됐네 반 금방 샀어 한 10분 되니까 반 되네 야 이거 위험한데 왜왜 한 마리밖에 못만들겠네 지금 주위에 없으면 그러면 티라노 가자 티라노 티라노가 있어야지 하지 근데 지금 제일 가까운 티라노가 어디있었지? 채미노가 티라노 티라노 아까 왼쪽쯤에 있었는데 기다려봐 나 갔다올게 가만있어봐 잘 지키고있어 머리 지키고 아 오케이 스피노를 오케이 내가 티라노 그걸로 뚫고 갈게 어허 지금 사라졌을수도 있어 근데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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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키고 있을게 메가포구라는데 안갠가본다 어 안개 됐다 오케이 테이밍 올라가고 있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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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갔지? 어 어 어 어 형이 생사를 확인할수 없어 이제 야 지금 지금 티라노가 지금 티라노가 어 됐다 뭐지 티라노 이상 엉뚱한 내가 어 금방 되는데 테이밍 어 일반 고기 먹네 이제 형 형 어 어 어 어 다녀와 어 어 티라노 온다 보이지가 않아 나 나 잘 나 잘 잘 지키고 있어 메탈도 다 챙겨왔어 잠깐만 죽지 않고 오기만 하면 돼 어 필요없는거 다 갖다 버립니다 너무 많아요 이런것들 어디 쟤 주인 있는건가 주인이 있다고 티라노가 지금 13명 있고 어 그리고 어 아직 2명인 팀이 조금 있네 2명인 팀이 우리말고도 3팀 더 있네 어 살려줘 어 어 제발 그냥 와 그냥 와 그냥 와 티라노가 나 안 때려 진짜 조심해 아 이것도 반대쪽에서 예전에 이거 하고 있는데 누가 옆 뒤에서 고기를 빼갔어요 7시간 동안 테이밍을 했는데 아 맞아 그 때 진짜 정말 빡쳐 죽는 줄 알았는데 와아 그 때 진짜 아 진짜 물가에서 그 뭐냐 뭐냐 그 메갈로든 아 메갈로든 하고 있었는데 하 반대쪽에서 고기를 빼가가지고 또 어떤 새끼가 아 이게 메가프로그 때문에 공룡도 나 못본건가 아 그런거야 그런거라면 대박이네 현실감 있네 잠깐만 나 큰일났다 이제는 보겠는데 그게 아니라 나 지금 어 온다 어 나 와보라다 그게 없어 뭐 나 화살이 없어 내가 갈게 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야 야 내가 간다 야 어 했다 잠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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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어디있어 저쪽에 글로 쭉 가면 있어 나 잠재울게 누웠는데 누웠다고? 어 누웠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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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대 잔대 어 끝났어 끝났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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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미엄 없지 어 고기 없어 고기 일반 고기 넣은다 어 넣어 다 넣어 다 넣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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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넣었어 다 넣었어 몇 개 있어 몇 개 강제로 먹여? 아냐아냐 일단 고기 다 넣어놔 일단은 뭐 지금 이 정도 있는데 지금 안먹는데 기다리면 뭐 기다리면 오케이 아 근데 좀 거리가 지금 조금 애매하다 아냐아냐 니가 그거 보고 있어 내가 이거 보고 있을게 니가 스피너 봐 알았어 알았어 내가 스피너 볼게 내가 저기 공기 뭐 만들어야 되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여기 있을게 어 어 어 자 오케이 아 일단 손톱 안 얍 야오 잘 만들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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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애들아 훈수 안 둬도 된다 아 형 아크 유튜브다 아크 유튜브 몰라? 1편 조회수 10만이야 어 몰랐어? 오케이 한 번만 더 먹으면 되겠다 한 번만 갑자기 야 뭐야 야 이 미친 야 카르노 카르노 살려줘 맙니다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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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간다 내가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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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필이면 이럴때 이럴때 체력방 안떠 왜이러냐 잠시만 스피노가 바로 있는데 옆에 어? 어? 이러면 스피노가 스피노 때리겠는데? 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저기 브론토 없어 브론토가 들어오는데 야 브론토가 정의 구현하러 와 브론토가 정의 구현하러 와 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템창이 없어졌어 왜? 버튼이 뭐야? 몰라 뭐지? 뭐지? 아뇨 지원이고 뭐고 지금 순간적으로 제가 키로 좀 잘못 눌렀네 야 뭐온다 야 이거 뭐 위에서 공룡떨어진다 위에서 공룡떨어진다 맘모스 떨어진다 백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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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심해 조심해 맘모스 때리면 안돼 백스페이스 아닌데 H키? H키는 이건데 어 잠깐만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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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지마 클릭하지마 안되는데 빨리 이거 먹여야겠다 나루코벨이 좀 먹여야겠다 그래서 또 오류가 났네 음 이게 창이 안뜨네 오류났나봐 뭐지? 그러는 오류도 있었나? 나 그런거 처음보는데 백스페이스 누르고 있어 알아 엔터 위에 있는거 말하는거 아니야 근데 아무리 눌러도 안돼 어 백스페이스 이거네 맞네 이건 그냥 스페이스인데 안되는데 어 뭔가 오류 났네요 어떡하냐 나 체력을 몰라 그러면 나는 너 지금 메탈 몇개있어? 나 메탈 세개있어 어 일단 줘 어 뜬다 아 오류 많네 떠? 어 이제 뜨네 이거 창을 열었다가 닫으니까 이제 떠 아 오케이 어 그런 오류도 있구나 나 그런 오류도 처음봤다 그러게 말이야 오케이 나 쟤 돌보고 있을게 어 그나저나 얘도 테이밍 해버려? 뭐? 카르노? 어 죽여 죽여서 그냥 고기 얻어 그냥 왜그래 죽여버려 이거 지금 근데 고기를 사냥을 하고 다녀야겠는데 이거 고기 얻어서 티라노한테 넣어 아 근데 티라노 이거 너무 느려서 안되겠다 아냐 돼 돼 돼 우리 아까전에 몇분부터 했냐 15분부터 했는데 15분인가 그때부터 했잖아 우리 아까전에 15분인가 그때부터 했잖아 좀 10% 올라갔어 10% 그 정도면 그 정도면 아슬아슬하게 했는데 아까처럼 될 것 같아 이거 고기로 만들라고? 그거 카르노 그니까 어 카르노 고기로 만들어 하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날 용서해라 아 아 카르노야 날 용서해 에 감정이 얻어 그저 고기 나오는게 안보이네 아 살아있어서 안나온거였지 나 진짜 잔인하다 나 아 알면 됐어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죽었다고 여기 잠자리들이 와 하아 보자 일단 확실한건 스피노는 돼 이제 밥 한번만 먹으면 스피노 나오거든 근처에 있는거 맘모스 다 잘 먹어야겠다 오케이 일단 스피노라 스피노가 되는거 자체가 큰거지 카르노 희생했습니다 지금 근데 게임이 이상한게 안나오네 뭐 내가 몇개 고기를 먹었는지 그런게 없어 고기 많이 나왔다 프리미엄 나왔거든 얘한테 프리미엄 먹일게 어 프리미엄 넣어 어 프리미엄 먼저 넣고 뭐야 두개나온건가 어 이거밖에 안나왔네 인간적으로 저희도 고기 먹어야되는거 아닙니까 고기? 어 고기 구울거 있으면 우리집 앞에 있는거 거기다 구우던지 어 카르노 됐다 스피노 됐다 스피노 됐다 스피노 됐어 스피노 레벨 47이었어 진짜? 어 스테이지 어떻게 돼? P1300에 어 괜찮은데 데미지 179%짜리 괜찮은데 어? 얘 레벨 36인데 티라노 티라노? 어 지렸네 맘모스 사자 먹자 야아 이거 부패네 아주 그냥 맘모스 부패 응 흠흠흠 맘모스 부패 실제로 있지않나? 그래? 형 3대1이다 3대1 알게되어 맘모스 부패